오랜만에 올려드리는 팔란티어 오픈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5월 30일 날 팔란티어 호재 하나 떴잖아요. 이 기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 이 호재가 떴으도 불구하고 팔란티어 주가 왜 이렇게 못 가는 걸까?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팔란티어가 4억 8천만 달러의 방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거든요. 눈에 띄는 게 있죠. AI 시스템 프로포타입 AI 시스템 팔란티어가 지금까지 맺었던 계약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쉽게 말해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인공지능에 기초한 프로포타입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와 4억 8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고정 가격이에요. 되게 좋은 거죠. 이 계약의 완료는요. 2029년 앞으로 5년 5월 28일로 예상되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캘린더 2029년 5월 28일 날 체크해 두세요. 작년에 미 국방부가 여러분 팔란티어 시스템의 세부사항을 공개하는 어떤 공지를 발표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드론의 이미지와 풀모션 비디오를 처리하고 잠재적인 표적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AI 도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명 프로젝트 메이븐이라는 AI 감시 및 타겟팅 시스템의 일부였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작년 공지에서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 결국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해서 개발 시연되고 있다고 밝혔고요. 아시다시피 절대다수의 미국 국군, 공군, 해군, CIA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해서 국뽕 기업이라고 하는 오명도 받지만 아무튼 미국 정부 기관의 가장 우수한 파트너십 기업이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던질 질문은 뭐냐면 아니 이렇게 좋은 계약을 따냈는데 왜 팔란티어 주가는 이 모양 이 꼴인가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제 게시판에서 한번 공지해드리긴 했지만 지금 시장에서 팔란티어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바이도 아니고 홀드로 일단 잡혀져 있거든요. 최악의 지금 목표가 하향 리포트는 굽을 때리고 있습니다. 어휴, 최고는 35불. 에버러지는 22.11. 좀 비슷하죠, 지금. 자, 일단 좋은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팔란티어의 캐시앰플로워를 보면 캐시플로워, 자, 여기 보십시오. 3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221.34에서 697.07. 그런데 왜 못 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다시피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팔란티어 내부자들의 팔란티어 주식 파는. 뭐, 말단 직원이 파는 것도 아니에요. 센커, 쉐임, 카프, 스테펀 코헨.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팔아야 되죠. 자, 우리가 팔란티어를 조금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죠? 호팔, 악사. 호재가 나와도, 호재가 나와도 저항선을 뚫지 못하면 팔아야 되고 악재가 나와도 지지가 되거나 올라가면 사야 된다. 자, 그 관점에서 팔란티어를 적용해보면 뭐가 나오죠? 호팔이죠, 호팔. 호재가 나왔는데, 보세요. 주가가 못 가잖아요, 지금. 이 50일이거든요, 이게. 이 50일에 딱 맞고 꺾이잖아요. 50일이 추세선인데, 추세선도 벌써 4월 중순부터 꺾이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물론, 물론 악사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강력한 지지선, 이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벌써. 원, 투, 쓰리. 뚫릴 뻔했던 것이 세 번이나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4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지가 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얼마 전에 테슬라를 보여드렸듯이 팔란티어도 이제는 곧 결전의 날이 다가옵니다. 어떤 결전의 날이냐면, 이런 결전의 날이죠. 이거와 이거. 일명 지몰이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즉, 이 지지와 저항이 마주치는 이 날 전까지 얘가 뚫고 나가던가, 뚫고 내려오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한다는 거죠. 내부자들의 매도가 멈추지 않으면, 지금까지 팔란티어의 모습도 그랬지만, 시장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거든요. 별로 안 좋은 거죠. 지금 숏 공매도 비율도 4.08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꼼꼼히 체크업하셔야 됩니다. 일단 장기적인 투자로 가시는 분들은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 신규 매수로 들어가실 분들은 여전히 지켜봐야겠죠. 21.68, 지난번 최고점 27부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죠.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팔까요? 안 팔까요? 팔아야죠. 내부자들이 계속 파는 주식, 기관들이 내부자들 돈 벌어주는 것도 아니고, 시장으로부터 점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팔란티어의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알렉스 카프가 그걸 알란가 모르겠네요. 있는 그대로 팔란티어를 분석해드리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팔란티어보다 실제적인 트레이딩을 원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오른쪽에 보듯이, 바로 좋은 인사이트와 종목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종형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꼭 단톡방으로 지원하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